Q. 러시아의 시작 Q. 러시아의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나이 저의 나이 너와 내 내 세상을 흔들려 롬 마이 롬 마이 롬 마이 롬 마이 롬 마이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롬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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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me to the top and straight down 롬 마이 롬 마이 롬 마이 내일 또? 아 저는 항상 안정감을 위해서 숟가락이 보이면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뭐 안 들고 다닐 때가 많지만 뭔가 내 눈에 딱 보인다 하면 숟가락을 아니면 젓가락 아니면 플라스틱 칼 뭐 이런 거를 들고 다니곤 하죠 롬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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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너지, 우리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2020년 다 잡아먹고 씹어먹고 아주 먹고 시간 다 지켜! 하하! 오랜만에 온 마닐라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야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ion awesome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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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x 난 나니 커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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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e talking Go in and tell me So be talking No more want it To the moment Go in and tell me Go in and tell me So be talking Go in and tell me Go in and tell me 어디로 가득한 발치를 뭐라도 출발한 벽에 닿게 it all Yeah Go in and tell me One two 우주를 타고 다는 기절 Oh Take it all Yeah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내가 끝이 될 수 있음을 느껴 Horbo Are you guys tired? Are you guys tired? It shouldn't be Can I test again? No I'll test again I'll try I'll try I'll test the Say what? Muchmarket Who from that Who from that That's the most Who from that Who from that Who do from that Von that 오늘 분위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팬들도 너무 호응 잘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못 참는 את 다 걸 주려내는 모든 반응이 안돼요 저 빠져 나랑 같이 대답해 와우 나이스 와 이거 땡큐 반주 MINI съS house 와우 Don'tassen 네네 Dino 생일인데 what else do you ask Damn CRYSTAL 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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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FUTURE 리클리카 아줄라 아주 나이스 디노 디노! 디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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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다시 한번 한 곡 기대된다 기대된다 ok tiens 아주나이스 아멘 gigabytes sat us down thank you guys so much oh oh thank you 너무 오랜만에 브레이킹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는 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팬분들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콘서트 최고였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마닐라에 와서 캐러분들 만나니까 미쥬 투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공연 시작 전부터 일단 너무 음원 소리, 함성 소리가 엄청 커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공연하는 데는 너무너무 즐겁게 잘 한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너무 실수를 했더라도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 한번 봤어요. 이번에 보면 미쥬 투어 할 때, 그리고 서울에서 콘서트 할 때 엊그제 같은데 거기서 저희가 마닐라까지 왔어요. 참 사람은 왜 그렇게 엊그제 같을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원래 재밌는 시간은 순식간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오늘도 너무 어지도 않고 엊그제. 어제는 좀 너무 어제 같고 엊그제에 딱 적당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해피 버스 데이 디노! 해피 버스 데이 디노!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며칠 뒤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뭐 캐럿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플랜카드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콘서트를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요.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금요일에 이렇게 편해진